할머니들이 좀 치사할 때가 있다, 재인아. 이해해라. 할머니들이... 퀵도 한쪽, 두쪽 먹었다고요. 퀵이 국립뛰기에 먹고. 근데 요령이 생겨가지고, 아까 퀵기를 계속 뽑았거든. 금방에 가고. 퀵타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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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듣고 있어. 와 진짜 네 말아 너. 다 듣고 있어. 제인의 우리 어디 갔었어? 제인이 어디 갔었어? 엄마 하품 어때 이것이 마. Hö DX. 기회인데. 아니 숨추고 있니. 아ej 쓰기. 미안해. 절대 다 먹었거든. 어이구 잘먹네 맛있는거다 재인아 이런거 아무나 해주는거 아니야 솔직히 맛은 없지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돼 이놈아 물 물 물 물 물 물인데 밥 아니고 물인데 물 물 물 좋아하잖아 재인이 물 10분 밤 아이구 잘먹네 이리억 다시 먹네 배구름 바로 안고싶어 parchment 제 casi 아 Schol아 뭐 뭐? 이거 모터가 이렇게 끝이ifik Eti 바로 딱 앉아서 아니면.다 앉아있어 이리와 이리와 알아보지 않아 주세요 데이니의 니가 맞아 너무 귀엽다 내가 이리와 붙어 무조건 무조건 이거 하나 아자아자 아자아자 뭐 또 뭐 제니고파 배가 벌룩하니 지금 그렇지 아이고 잘 먹네 그런거 좋아하고 잘 먹어요 열리는거 다 켜는 이런거 좋아한다 응 제니 집에가면 짜잔 거대한 문이 문 열고 들어가는거 좋아하지 안을 기대하게 되는데 새 문짝이 등장해서 먼저 들어가서 영상 틀어놓고 해야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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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냠냠 제니 하하 하하 차에 타고 가면서 까꿍하니깐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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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했었지 제니아 까꿍 할아버지가 까꿍 했지 아이 좋네 이뼈 우린 이 상태에서 fade 밥을 이렇게 담아서? 아 이거는 그냥 좀 섞은거에요. 방금 섞어온거 오후에는 그대로 얼린 상태고 죽으로 만들었던거고 이거는 그냥 큐브랑 밥 따로 담았는걸 그냥 바로바로 섞어서 오이구 제인이 노래 부르더라도 내가 아까 모르고 엄마아 계속 짝짝쿵 그 노래 부르더니 감독과 짝짝쿵을 하는거라 엄마 아베스 짝짝쿵 아빠 아베스 짝짝쿵 엄마 아베스 짝짝쿵 엄마 아베스 짝짝쿵 짝짝쿵 짝짝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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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쿵 짝짝쿵 뭐든지 하면 이제 따라하려고 네 인형들 그거 짝짝쿵 해요 짝짝쿵 짝짝쿵 좋아요 chats